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조정 이 정도는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지만 3%의 이런 조정들은 사실은 좀 불안하고요. 불안 심리를 끌어 일으키는데, 글쎄요, 미중 간의 협상에 온기가 느끼기도 전에 라이트아이저 이런 사람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혹은 서로 간에 협상하면서 긴장감이 있다, 당혹감이 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90일 동안 화장을 해놓고서는 내일부터 이틀 만에 사인하고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닌데.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고 있다. 이 말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 빌려주면 열을 빌려주는 것보다 1년 빌려주면 이자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경기 침체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채권시장에서 몰려오는 불안감.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3%대에 야락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면서 호랑이굴에 물려가더라도 방향을 찾아야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장 전략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어려운 숙제를 드립니다. 이게 아침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아무리 주가가 걱정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참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급락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제 미증시 왜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라이트하이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90일간의 협상이 될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빠졌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전거래일에 이미 거래수 지수로 0.8% 정도 하락을 반영을 했고 특히 어제 N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폭 나오면서 특히나 좀 많이 빠진 2% 정도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제 일정 부분 우리가 먼저 녹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 3% 빠졌으니까 오늘도 한 50% 이렇게 빠지나 보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그 뉴스에 묻혀서 많은 분들이 패스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뉴욕 연은장 자리는 여러분들 투표권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연은장한테 5장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매년 투표권,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이제 지역 연은장들이 투표를 하는데 매년 투표권을 갖는 지역 연은장이 있어요. 뉴욕 연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의장 다음에는 뉴욕 연은장을 꼽을 정도로 사실 막강한 파워를 얘기하는 자리죠. 그분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 코멘트를 들었을 때는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부의장 다음으로 힘 좀 쓴다는 양반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는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그럼 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모양이네 라는 쪽으로 일정 부분 읽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는 그 두 가지 뉴스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밀린 거지 라이트하이저가 대표에 섰다. 이 뉴스로 3%를 밀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중국 증식이 빠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죠? 네, 어제 중국 증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제 일본 증신이 우리 증신이 할 거 없이 다 협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졌다고 하면 제일 많이 빠졌어야 될 증식이 중국 증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증식은 마이너스 안 찍었죠. 오늘 불안하게 출발하시겠습니다만 야간 선물 보니까 1% 조금 넘게 빠졌던데 추가적으로 하락도 반영하겠습니다만 시가가 낮은 게 차라리 낮습니다. 장중에 어제처럼 장중 내내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채워나가는 게 낫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반영되면서 나머지 매도물들 어제 외국인들 쪽에서도 외국인 총매수는 1,230억 정도 떴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한 1,000억 정도 나갔어요. 기관들 쪽에서는 어제 3,600억 매도가 나갔는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한 750억 정도 됩니다. 어제 시장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이 민 게 아니고 사실 기관 수급이 민 거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시총이 줄고 패시브 투자 자금들의 니즈가 비중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매도까지 묻어서 나간 게 어제의 18비 하락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일부 하락을 반영하겠습니다.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폭우로 전망을 하고요.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양봉으로 채워가는 게 훨씬 더 장중에 밀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간밤에 트럼프 코멘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점점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트윗의 스킬이 늘고 있어가지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고 나면 내가 관세매님을 기억해라. 라고 써놨던데요. 좀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90일이라는 기간 이게 참 해프닝이 있더라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90일이냐 12월 1일부터 90일이냐 언제서부터 90일이냐라는 부분으로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일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진짜 며칠 안 걸려서 도장 찍어버리는 뉴스는 사실 우리가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협상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쪽이 모두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는 건데 이게 데드라인도 가기 전에 협상 초입 부분에서 딜, 던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사실 한쪽이 많이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협상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끝에까지 서로 밀고 당기고 줬다 풀었다 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자국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협상 기일이 90일인데 그러면 한 80일 넘어서 89일 간당간당 마지막에 그게 맞죠. 3일 만에 협상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일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문제였으면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야죠. 그 부분으로 읽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목에도 써놨는데요. 당연한 노이즈입니다. 90일이라는 제한적 기간을 서로 합의하에 가졌고 그러면 이 협의의 결과치가 나오는 시점은 90일에 가까운 시점이 되지 시작하자마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대중 강경파들이 이번 협상을 주도한다라는 부분에 좀 우려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온건한 쪽에다가 협상 대표를 맡기면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이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을 주도하는 쪽은 좀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맡기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가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한다라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관세매님을 기억해라. 그런데 나는 합의를 원한다. 이전에도 상당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심어줬었고 합의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트럼프가 입에 담지 않았던 단어가 합의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시장이 좀 이제까지 자라보고 워낙 많이 놀래왔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도 놀라고 있는 시점에 가깝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과 중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서로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팩트에서 약간 좀 벗어난 부분들이 많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합의했었던 부분들을 자국에 잘 알리려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 3% 하락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지금 협상 초입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 우려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는데 당연한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나면 시장은 점점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라는 게 예상이고요. 12일입니다. 첫 실무협상의 이번 90일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의 첫 실무협상이 12일 류호 부총리의 방미로 시작을 합니다. 많이 갈 거예요. 이번에 많이 갈 거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류호가 워싱턴 건너가자마자 도장 찍고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도장 안 가져가겠죠. 네.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겠죠. 그럼 이번에 가서 뭐 할까요? 간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바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돌아오겠죠. 그럼 류호가 갈 때 뭐 가져갈까요? 우리가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봤어요. 라고 얘기를 꺼내겠죠. 그럼 미국은 이걸 보고 어우 원더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성에 안 찬다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노이즈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인데 그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면 너무 쉽죠. 그렇게 하면 아마 회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식장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회사 다니겠습니까? 옆에 그림을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시죠. 이거 뭘까요? 어떤 차트가 이렇게 신나게 올라가다가 머리를 세게 숙였을까요? 위아나입니다. 위아나. 위아나가 적어도 달러당 7위안 공포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딴 만한 음봉을 근래 들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려를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어제 우리 원달러도 5개월에 최저치 찍었죠. 1110원을 하회하면 1105원대 찍었으니까 간밤 NDF에서 6원대 올라서서 1110원이 다시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녹일 뉴스들은 어제 우리가 일정 부분 먼저 녹였고 간밤 미진시가 많이 불편했으니까 떨궈져서 시작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시장 오늘 장중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가가 낮은 시장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메리츠 점금에서 나온 자료인데 굉장히 논리를 재미있게 잘 풀었더라고요. 신뢰도 높게 잘 풀어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올해의 성장 전망치 GDP 성장률입니다. 지역별로 놔뒀고요. 내년의 예상치 아마 여기서 더 떨궈지면 떨궈지지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성장 예상치에서 내년의 성장 예상치를 빼보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면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값 즉 내년의 경기가 미국 유로 일본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모두 다 올해 경기보다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가이드가 떨어져 있는 내년 성장률인데 이거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보면 글로벌 교역 떨어지면 성장률 떨어지는 당연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수출에 대해서 최고의 성적표 우리 대한민국 볼 때 최고의 성적표는 수출 데이터인데 제일 중요한 데이터죠. 이런 쪽들이면 더 그렇겠죠.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럼 교역 데이터를 과연 끌고 내려가는 뉴스들을 만들어내겠느냐 그렇게 될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데드라인 3월 1일으로 못을 박아놨으면 3월 1일에 근접된 시점에 또 다른 가이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간세를 유예시키고 다음 가이드를 만들러 열심히 협상을 하는 게 목적이지 이번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대표가 어마무시한 사람이 왔어요.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밀어내린다라고 한다면 이 90일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간밤 미증시 보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 협상 들어가기 있어도 환에 깨졌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노이즈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노이즈 여러분 반영하다 보면 내성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게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거래가 좀 뛰어야 되는데요. 당장 월요일 증시 보고 어제 증시 그리고 오늘 예상되는 증시 이렇게 세 개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월요일 날은 축포가 대단한 축포를 터뜨렸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약하노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갸우뚱 했을 거고요. 오늘은 벌벌벌 떨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연속성 자체가 없는데 시장에 올라타는 돈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안 붙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털려나간 자금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털려나간 자금들 신용에서 털려나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동안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돌아오기 어려울 텐데요. 한동안 어려울 텐데요. 시장이 웬만큼 좋아지지 않고서야. 지금 거래대금 떨어져 있는 부분 신용 잔고 회복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떨어진 롱마인드 그러니까 사자마인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자리에 당연히 회전률 떨어지겠죠. 거래 자체가 줄었으니까 회전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강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수급으로 움직이는 등신데 외국인이 선물 사고 선물 파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그대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추세 갖고 쭉 끌고 가지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변동성 일정 부분은 반영하면서 끌고 가는 시장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인데 이걸 두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간밤매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시장 흐름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딴지를 하나 걸어봅니 팀장님. 아니 그러면 장유영 팀장님이 시장이 미국 증지가 그렇게 빠져도 우리 시장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만 미증시 3% 빠졌으니까 오늘 5,60p 내던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간선물에서도 1% 조금 넘게 반영했으면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도 20p 정도 선이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20p 여기서 후퇴한다라고 그래서 2100p에서 어마무시하게 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밑을 보는 시장 아래를 본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혹 행여나 나올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보는 시장 아니라는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노이즈고 그 노이즈도 반영되는 정도가 미증시보다는 훨씬 작을 보고 우리는 어제 일정 부분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게 궁금해하는 점이고요. 사실 10월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월 한 초순경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한 3% 빠지고 우리가 4% 코스닥은 5% 이렇게 밀려났잖아요. 그때와는 오늘 상황은 다르다. 장 상황을 열고 나서 확인들 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기 종목 찾기 오늘도 준비를 해오셨네요. 아마 시장이 어려워지면 사실 종목들의 시세도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3농전자가 유난히 약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퍼포먼스가 최근 언급드렸던 종목들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데 장중에 좋았던 퍼포먼스도 조금씩 상승폭이 줄거나 어제 보합이나 약보합 이 정도로 마무리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시장 대빈 강세예요. 라고 설명해도 이거는 전혀 와닿지 않죠. 시장 대비 강세는 뭐가 중요해요? 내 계좌에 뿌려내 주는 플러스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로 읽으면 기대치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스토리로 읽어보는 주식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 스토리의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말이 되는 종목들 예전에 중국인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로 화장품 주식을 녹이기 시작했던 거고 명동의 중국인 보셨죠? 라고 얘기하면서 면세 주식들을 끌어올렸던 거고 뭐 그런 스토리가 소위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는 사실 이제까지 제가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중에서는 가장 가까워져 있는 요즘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고 계실텐데요. 그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뭔 거 같아 보이십니까? 글쎄요. 자료 보시죠. 그중에 제일 빨리 진도를 빼고 있는 건 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지난번에 김정은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철도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느리게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구간별로 보수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 뭐하고 있어요?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하고 있죠? 오늘 아마 경의선 조사팀이 복귀를 할 거고 8일 날인가 이제 동해선 조사팀이 다시 또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조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연장 찍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만들면 향후에는 어디까지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옆에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횡단철도 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북한이 중간에 끊어먹고 있으면 대한민국 에서는 출발점이 될 수 없어요.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는 종착력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놓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스토리가 지금 남북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뽑는다라고 하면 가스관 사업 정도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됩니다. 이 얘기는 좀 먼 얘기지만 경협 쪽에서 빠른 거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철도와 가스관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얘기하면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일단 현대로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차 만듭니다. 기차 만듭니다. 북한 철도도 사진 보셨겠습니다만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몇 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마 돈 주고 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대가로서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중간에 정부가 서 있을 거고 구매의 주체는 북한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대가를 대신 넘겨주는 조건쪽으로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로템 지금 PBR 밴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PBR 1배선입니다. 맨 위에가 지금 PBR 2.5배선이거든요. 기업 가치가 250%가 오락가락 합니다. 어마무시한 변동성이라는 얘기죠. 어마무시한 변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변동성 구간의 상단부 쪽은 이미 한번 지나갔고 하단부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 구체화되면 조금 더 업사이드 쪽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부분이고요. 철도 깔면 기본으로 깔리는 건 뭐예요? 레일이 깔려야죠. 철입니다. 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포스코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습니다만 아마 북한한테 여기 포스코 철이 있고 현대제철 철이 있는데 뭐 쓸래요? 라고 물어보면 현대자 들어가 있는 거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 번 봤고요. 뭐 PBR 밴드 싼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나 한 번 보는 겁니다. 앞은 현대로템 최근 수급이고요. 옆에 거는 현대제철의 최근 수급입니다. 현대제철은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관 매도가 좀 떨궈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드쑥날쑥한 수급입니다만 최근 매도보다는 매수에 가까운 수급을 푸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읽어본 주식 두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는데 내일 해야 될 것 같죠? 좀 남겨놓으면 좋죠. 뒤에 준비한 두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거는 내일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종목도 발굴해 주셨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 급락에 따른 영향들을 조금 더 쫄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앞에 많이 했고요. 오늘장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만 한 번 보시죠. 어제 장중 외국인 선물의 추위입니다. 장중에 3천억 매도 찍었을 때 뭐 그때 시장 왜 이렇게 약해요? 시가 대비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후반 분위기는 외국인이 채우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낙폭에서 일부 돌아 나오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좀 삼성전자 소각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판단하고요. 어제 외국인 수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옆에 건 원달러입니다. 위기라고 읽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죠. 간밤 NDF가 6원 75전 뛰어오르긴 했습니다만 뛰어올라봐야 1110원입니다. 기존에 보던 원화보다 강해진 레벨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쪽에서 흔드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시장 부담 안고 출발합니다만 어제 우리가 일부 녹인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전만큼 많이 녹이지 않을 거다라는 점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인데요. 장용혁 팀장님께서 답을 좀 주고 가십니다. 한국수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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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